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대놨어도 보이부서 계속 감시를 한단 말이야. 한 번 남한하고 거래가 있었으니까. 아빠가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강도석당에서 소고기에다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드셨는데 그게 체했대. 체했는데 우리 북한에는 아편이 있잖아. 농촌에서는 아편을 심잖아. 그걸 비상약으로 만약 오다 잡히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그런 비상약으로 가지고 왔는데 체했으니까 그 아편을 조금 드셨는데 좀 많이 드셨는지 그렇게 해서 사망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을 갈려오라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움직이기 전에 그래도 속이 든든해야지 걸을 수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셨는데 너무 많이 드셨네. 그러니까 또 기분도 좋고 하니까 또 음식을 또 시간은 다 되지 않을까 좀 급하게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체했으니까 아편에 좀 가죽이 든 걸 드셨는데 좀 양이 많았는지 아마 그대로 그냥 사망했다고. 아이고 진짜 마음이 아프다. 얘기 중에 강도식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 그대로 강도식당. 왜 강도식당이라냐면 북한에는 이제 가끔 보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가격이 정말 사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도식당. 여기서는 무슨 뭐 김밥집 뭐 국수집 이렇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냥 비싸게 파는 집을 강도식당이라고 합니다. 강도식당 하면 다 통하니까. 식당도 따로 없고 집을. 그렇죠. 자기 집을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식당 따로 없어요 그냥 집을. 밥 싹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네요. 같이 올 그때는 형편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와서 바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국정원까지 오는 기간이 일 년이 걸렸어. 우리는 시간이 한 달이면 가겠지 했는데 일 년이 걸렸으니까. 그렇지. 제 3국에서 대기하고 국정원을 갔다가 하나원을 졸업하는 기간이 근 일 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일 년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10월 딱 돼서 아빠를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했는데 그렇게 돌아갔다고. 아무튼 그래도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가족들만큼 또 특히 자식들만큼 좋은 우리 대한민국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길 온 거 아니까. 그렇지. 알죠. 돌아가기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올 때 가족이 다 같이 온 거예요? 다 같이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우리 영란 씨 어머니가 정말 입담꾼인데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비행기 스스로는 식사를 먹을 줄 몰라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보고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줘서 정말 제가 웃었거든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비행기는 처음 타보니까 음식은 나왔는데 어느 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앞에 사람을 이렇게 보고서는 그 사람은 그걸 저거 먹는다. 이거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먹고 왔어요. 옆에 사람이 발라먹으면 나도 빵이나 치즈를 발라먹으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발라먹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통째로 국정원에 들어갔잖아요. 응. 통째로 국정원에 들어갔죠. 국정원의 생활은 어땠어요? 국정원에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밥, 반찬 이런 게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추방가 있다니까 우리가 언제 입살밥을 먹어볼 때가 없잖아 진짜 솔직히.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밥을 맛있고 여러 가지 놓고 여기서 그때 바나나도 처음 먹어봤거든. 우리 회사는 했을 때는 뭐 시장에서 잠깐 빌리다가 상에다 놨다가 결혼식 하면 또 빌려가야 하고. 그런데 바나나를 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여해주는 데가. 과일을. 결혼식이나 뭐 할 때. 그걸 먹지도 못하고 또 그대로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오니까 그걸 이게 그 바나나인데 바나나 맛을 모르잖아 우리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바나나는 길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맛도 모르고 노래는 따라 했었고. 그런데 현실로 와서 바나나도 먹고 하니까. 야 여기는 먹을 게 일단은 걱정이 없구나 그 생각 들고. 그렇지. 국정원 지키는 군인들도 얼마나 멋있는데. 북한의 군인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이게 다 살 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영양실 좋아서는 죽고 하는데 여기는 군대들이 완전 멋있잖아.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 사이라는 게 이런 소리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 동생은 국정원에서 와서 군대들 보고 자기들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 이렇게 한마디를 한마디를 갔는데 이렇게 땅굴 지하굴. 북한에서 말하자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내를 싹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 갔는데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굶어서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지나가고. 먹을 게 없어서 봄이 되면 풀이 막 돋아나면 그 풀을 다 뜯어먹고 풀도 없대. 없어요. 다 뜯어먹고 없대요. 다 뜯어먹고 없고. 그리고 거기서 막 힘드니까.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막 쓰러지고 해도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렇지. 그런 것만 봤는데 한국 군인은 거기에 대하면 완전 북한하고 대비하면 같은 나이에도 너무 차이가 나고. 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20대 청년과 남북한 청년들을 세워넣으면 북한의 청년은 정말 나이 들어 보여요. 몸무니까. 특히 우리 영란 씨의 엄마 같은 경우는 보이브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치조받다 나왔어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했는데 면회도 안 시켜. 그러니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 와서 군대를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지. 또 여기서도 거기서 좀 그렇게 고문하지 않나 그런 생각. 처음에는 좀 무셉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좀 마음을 놓더라고. 거기서 너무 혼나가지고. 그렇지. 사실 뭐 북한에서 보위부나 안전부 깐방 같은 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늘 갈 땅 사이잖아요. 여기는 일단은 말투부터 달라요. 존댓말 쓰잖아요. 북한에는 죄인이다 하면 어른이고 아이가 없이 무조건 그냥 쌍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치고 안 하니까. 다 야짜 해요. 지 엄마뻐도.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국정원에서 다 이렇게 존댓말 해주고. 아프면 또 병원에도 데려다주고 하니까. 약도 주고. 그것뿐입니까? 밥은 또 얼마나 잘 나와요. 맞아요. 밥 반찬도 매일매일 다른 거라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 있기 좋은 나라구나. 우리가 북한에서 뭐 한국을 대한민국은 나쁘다고 계속 선전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그렇지.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녁당 어린이들. 이건 이제는 북한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북한 주민 99%가 이제는 안 믿습니다. 뭐 0.1% 정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게는 암흑의 세상에서 사는 진짜 TV도 못 보고 사는 방송도 못 듣고 사는 아예 전기도 없는 사람도 안 드나드는 그런 깊은 심심삼꼴 사람들이나 옛날 교육 그대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진간한 북한 사람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못 먹고 못 산다 하면 안 믿죠. 또 cd 돌려가면서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드라마 또 보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곡 좋은 생활을 마치고 하나원에서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원에 나가서 우리 소핑도 하고 돈 쓰는 걸 모르니까 카드 계산하는 법도 봐야죠. 그게 다 신기한 거지. 우리가 카드 쓰면 여기서 어떻게 돈 나오는데 북한은 카드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건 요만한 것 가지고 하나 쭉 긁으면 계산되고. 그럼. 그리고 영수증이 이렇게 나와서 저거 또 무슨 종이가 나오나? 이래 붙여다보고. 저거 뭐지? 응. 저거 왜 나오지? 이러고. 응. 그래서 그걸 나오는 걸 주니까 이게 뭡니까? 응. 하고 물어보니까. 아 이제 이거 금액을 영수증이라고. 이거 근사해야 됩니까? 기누세요? 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 근데 여기 보니까 부가세라는 게 뭐입니까? 어. 부가세. 그것 모르지. 진짜 이건 부가세는 뭡니까? 이건 부자들이 내는 돈입니까? 이러면서 막 그룹에서 그 파면 여자가 좀 이상하긴 했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카드를 긁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부가세였어요. 이거 무슨 새. 새가 무슨 새인지. 부가는 어쨌든 뭐 더 불어났다든가 뭐 이런 건데 새는 또 뭔지 이게. 맞죠. 어. 여기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쓰니까. 여기 오니까 그 마트에 가보니까 뭐 사시상철, 과일, 야채 다 먹고 하니까 여기가 정말 딴 세상이잖아. 그런 게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언제 저런 데 가보고 언제 저렇게 살아보겠는지 막 그게 좀 너무 좀 그런 가슴 아픈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지. 그리고 사시상철, 과일이 다 있고. 그렇지. 응. 그리고 아무거나 진짜 보지 않던 뭐 사탕도 여러 가지. 어. 그 다음에 야채 이런 이런. 야, 야채가 신기하더라. 그 야채를. 어. 나는 그 야채를 낳는데 짐이 막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언더 보장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야, 저거 그 짐 삶지 않니? 하면서 야채를. 그렇지, 그렇지. 어, 짐이 올라오니까 삶지 않니 그래. 아, 그거 무슨 삶지 않니 그래. 내가 한번 더 같이 재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한테 손 이렇게 했는데 찬 공기가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까 아무 삶는 건 아니구나. 그래. 처음 보지 그런가. 어, 거기서 기미 나오니까. 신기하지. 그 다음에 쭉 들어가 보니까 몇 층은 옷, 몇 층은 전자기구 이런 게 잘 있으니까. 야, 냉장고랑 이렇게 뭐 여기는 많고 그 안에 뭐 에어컨도 있잖아. 에어컨,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인지 하면서 했지. 그래 엄마 이거 에어컨 찬바람 나오는 거고 찬바람이. 우리는 북한에서 찬바람이 없어도 살았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있어봐야 선풍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선풍기보다 더 생기구나 하면서 그래. 맞죠. 그래 그것도 보고 세탁기. 세탁기 또 가서 보고. 김치냉장고. 이건 또 무슨 냉장고인가. 같이 따라가는 그 선생님이 어머니 여기는 김치를 넣으면 여기서 김치를 먹을 수 있다고. 우리는 북한에서 땅 쿠르 파서 거기다 김치였는데. 우리는 없잖아 냉장고가. 그렇지. 그래서 아, 북한에는 땅 속에다 못해. 땅 파서 거기다 도구였고 김치였고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는 그럼 여기 한 번이면 다 썩지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이런단 말이야. 안에 전기 꽂고 코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 숙성돼서 1년 시상철 다 먹을 수 있다고. 아, 그거 한 번 집에 겟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 엄마. 나중에 돈 벌어서 엄마 사 나오면 된다고. 그 다음 고추장, 된장매에 갔는데. 된장도 무슨 깊은. 그렇죠. 맛이 들어간 된장 무슨 이런. 된장이면 된장 한 가지지. 무슨 이렇게 설명이 많냐. 어느 된장 먹어야 되는가. 오히려 이제. 또 고추장인데. 아까 무슨 매실고추장. 무슨 또 고추장. 또 이름이 있으니까. 고추장도 또 신기하다. 이것도 또 이름이 많구나. 여기서 뭐 싸먹어야 되는가고. 이거를 우리가 북한에서 오자마자 정말 리얼로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줬으면 더 생동감을 보여줬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뭐 전자제품 놀랄만한 게 김치냉장고는 당연히 놀라는 거고. 전자레인지. 그렇지. 어떻게 김치를 냉장고에 김치냉장고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동안에 먹냐. 또 그것도 놀랐고 에어컨은 정말 충격이었죠. 북한에는 선풍기까지는 있지만 에어컨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찬 바람 시원한 바람이 나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천장에서 막 내려오는 거. 천장에서 내려온 거 있고. 이렇게 재워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진짜 그런 건 너무 신기하고. 그렇지. 전자레인지도 신기했고. 어떻게 밥을 순식간에 이렇게 돌려서 먹지. 그리고 밥솥도. 말하는 밥솥.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밥솥 같은 거는 살 수 있는데 말은 안 하잖아요. 걔네는. 근데 여기는 밥이 다 됐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밥이 됐다고 알려주는구나. 밥이 됐다고 알려주는구나. 자, 어째 먹어라. 말은 안 하니. 밥이 됐다고 알려주는구나. 그다음 다 먹으면 또 이어서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처음에는 진짜 하나하나 너무 신기했던 그런 추억이 새롱새롱 지금도 떠오르네요. 그러면 하나원을 그렇게 졸업하고. 응. 집은 그때 어디를? 강주. 전라다 강주. 집도 북한 집은 대비도 못 하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고. 청소하는 경비 아저씨 다 서 있고. 그러면 저 아저씨는 저기서 뭐 감시하는가 해가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그 감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너무 혼나서. 집에 들어가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방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집도 깨끗하고. 20층 받았거든. 그러니까 거기 20층 내렸다 보면 다 보이고. 여기 전라도 강주인데. 강주 이 시내가 다 보이네 하면서. 지방에도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을 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솔직히 평양 같은 데 가야 있고. 우리 지방은 5층이잖아요. 제일 높은 아파트가 8층 아파트죠. 그것도 여기는 뭐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야 여기 정말 좋다. 정말 좋다 하면. 집을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따로 있고. 방이 두 개씩 있고. 또 베란다 크고. 야 여기다 뭐 너무 좋고. 야 여기다 그 첫날밤은 거의 자지를 못했어. 그렇지.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뭐 집도 받고 하면서. 뭘 사회에서 어떤 일부터 먼저 했어요. 여기저기 일을 좀 하면서 적응하다가. 여기서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 우리가 보험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 보험 한 매니저분이 찾아서. 교육받고 다 시켜준다 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이거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험을 시작하게 해서 보험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전화번호 남겨드릴까요? 네. 괜찮아요. 네. 전화번호 여기 쫙 띄워드릴 테니까.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보험 상담 받아보시고. 필요한 보험이 있다라고 싶으면. 가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